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. 왜? 이제 곧 인수 발표 날 거예요. 예, 다 들려.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. 뭘까니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? 시간 지나가잖아. 서둘러. 이번이 꽤 안정적인 정보예요. 3,000원도 아니고 3,000만 원! 예! 우리 그거 하자. 언니라고 들려라. 아, 십시대마다 십장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. 1,000원도 안정적인 정보들을 재생하자. 웅장 입 밖으로 출장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정보를 원! 3,000원도 안정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아.